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2차 전지 다시 부활하는 건지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가상화폐와 STO 관련주가 강하게 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워낙 테마만 강하다 보니 지수는 약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 가장 뜨거운 가상화폐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간 150% 올랐던 비트코인, 오늘도 강하게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가 일종의 어차피 가상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신기술,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기술주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시장은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금리 동결,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돈으로는 막 5,3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을 할 때 한 번 봐야 되는 것이 NFT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 이런 대체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함께 이슈가 되는 양상들이 드러나면서 게임주들도 오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현재는 각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겠죠. 우리 기술 투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하게 나왔어요. 저희 원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11월 10일 그때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한 번 들어 올리는 양상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대체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소와에 대한 연결 관계가 지금 현재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하나투자증권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증권주와는 별개로 좀 더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갤럭시아 모니트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트리 같은 경우는 STO 관련과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시세는 좀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눌림목 권역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는 곳이죠. STO입니다. 오늘 발행된 리포트를 보면 갤럭시아 모니트리가 STO 최대 수혜주라는 리포트가 나오며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관련주들이 모두 강하게 오릅니다. 코멘트 들어보자면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관련주를 찾기를 다 했잖아요. 네, STO 관련주를 보면서 NFT라든지 또는 이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STO 관련해서 뭐랄까요?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규모에 관련된 기업들을 함께 분석을 해봤었는데 언론에서도 그것을 본따서 오늘 상당한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당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K-옥션이라는 기업이 오늘 장중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트리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인데 갤럭시아 모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과거 NFT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데 이제 우리가 STO라는 것이 결국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디지털 토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디지털 토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결국 이런 증권사에서 플랫폼을 구성해서 현재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하겠다. 한마디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살 수 있도록 공개 처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다른 점을 생각을 해보면 가상화폐는 누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STO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하고 우리가 공개된 곳에서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이 되다 보니 저는 이 STO도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기업은 이제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술품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할 때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찾아오고 있는 기업이 서울옥션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같은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라 보고 우리의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기업들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 다만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흐름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증권주 말고 나머지에 대한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뭐랄까 이제 SI 업체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신 다음에 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서울옥션을 한번 같이 보시면 서울옥션도 바닷곤역에서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한 재평가를 앞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새로 뜨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련 주착기에 정말 현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가상화폐 관련주는 11월 10일 그리고 STO 관련주는 지난주 금요일 12월 1일에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련주 정리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IRA 세부 구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배터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낙제고 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당장 내년을 보면 중국산 분리막이 들어가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인 SKI 테크놀로지와 또 WCP의 러브콜이 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호재일까요?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요? 뭐 중요 맥점은 결국 중국에 대한 지분이 25% 이상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실 냉장화에 따졌을 때 현재 국내에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지분에 대한 부분을 50도 50으로 해서 국내에도 이런 합자회사에 대한 설립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대한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현재 분리막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분리막 시장이 한중일 이 세 군데 업체들이 전 세계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8%가 바로 중국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중국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산 분리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국내에는 분리막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가 SKIA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 SDI의 발이 WC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KIA 테크놀로지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바닷곤역에서 오늘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IA 테크놀로지나 WCP가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른 여타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보다 많이 빠져있던 이유는 결국 분리막이라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면 분리막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지 못했던 건데 지금은 이런 움직임 자체가 단기간에 상승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WCP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CP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에 대한 거래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분리막에 대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안유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물론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주가에 대한 추이 자체가 조금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소재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안유아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작은 종목 보면 UST나 또는 황금ST 같은 기업들은 분리막을 연구 개발하는 신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후발주자니까 오히려 WCP 그리고 앞서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대안유아 그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기업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 한번 해봤었는데 오늘 유아정책 관련주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4월달 총선이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정책은 이건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아정책 관련인데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유아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12월달은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산타는 누구냐 결국 12월 25일 날 또 아빠들이 상당히 힘든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아 콘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 좀 움직임 나오는 것이 SAMG 엔터가 최근에 인기 많이 티니핑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캐리 소프트는 캐리 삼성 출판사가 풍기풍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움미디어가 보면 닌텐도 스위치를 유통하는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것들이 유아용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픽 바로 들어볼까요? 이 중에서 한 번 같이 본다면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로투세븐이 우리가 유아용품 중에서 바디워시 제품으로 보면 궁중 비책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브랜드를 만든 업체가 제로투세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업체가 보면 중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나타나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유아용 의료 관련해서 알로앤누라든지 또는 알퐁소 관련된 브랜드를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이 제로투세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12월 달 우리가 다시 한 번 소비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로투세븐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 나타날 수 있고 유아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기업들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큰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7,38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